자 시작할까요? 네 포토샵을 일단 열어서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하시잖아요 사진을 프린트를 하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밝기가 맞나 저 밝기가 맞나 대단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 기준이 생겨야 되는데 자기 기준은 프린트를 안 해보면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시는 모니터의 밝기나 색상하고 제가 보는 저의 노트북의 밝기와 색상은 다 다릅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그래서 자기의 모니터 상에 프린트 보고한 것을 프린트를 해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프린트를 직접 집에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프린트하는 곳에 맡기시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린트하는 곳에서는 선생님들의 작품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아마 프린트가 요즘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가 앱슨에서 나온 게 한 100만원 선에서 좋은 것들이 나와요 아주 초 A급이 한 100만원대예요 한 백 몇 십만원? 백 일 십만원? 그런데 외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그 정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싼 것들도 A4 정도를 프린트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몇 십만원짜리가 있을 거예요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 행편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매를 하셔서 프린트를 직접 해보시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모니터에 나와 있는 상황과 프린트가 된 상황을 맞춰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프린트가 돼 있잖아요 프린트가 돼 있으면 그것과 모니터를 맞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밝기나 색상이나가 같으면 이제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지만 유사해지면 아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그 갭을 익히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또 다른 스파이더라든지 다른 기계를 또 사셔야 돼요 사서 자기 모니터를 밝기나 이런 걸 다 조정하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손본 게 어떤 형태로 올라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그 갭을 이해하시는 게 대략 중요해요 저는 스파이더나 이런 기계를 사서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쓰지를 않습니다 안 쓰고 어린 경험에 의해서 손을 보면 이런 형태로 올라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런 걸 이해하시고 오늘은 칼라도 칼라지만 제가 흑백으로 사진을 몇 장 여러분하고 손을 보면서 손을 보면서 어떻게 손을 보는 게 좋을까 그렇게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실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네 이 사진은 필름을 스캔한 거예요 좀 뿌옇죠? 필름 스캔하면 상황이 디지털로 찍는다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 필름 스캔할 일이 없으니까 디지털로 찍으실 텐데 지금 제가 전시하고 있는 사진작품 중에 한 장인데 이 사진을 이 상태로는 저기 뭐야 프린트를 하면 사진이 뿌옇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기능을 제가 믿기려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손을 보는지 색깔을 어떻게 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훨씬 사진다워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둡게 하면 어둡게 해서 사진다워져요 맞죠? 네 어느 분인가 한 분 정도는 마이크를 켜시고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제가 열심히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집학사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대답이 없으면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네 알겠습니다 자 봐요 이게 이 상태가 원본 상태예요 원본 상태를 선생님 모니터에서 변화가 느껴집니까? 네 확신이 느껴집니다 이게 제가 아마 프린트를 할 때는 일본에서 프린트할 때 어릴 때 아마 이 상태를 한 것 같아요 이 상태 정도로 프린트를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두운 어둡게 네 이 상태로 프린트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과는 완전 다르죠? 네 네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전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일대가 아주 밝아요 아직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보호님을 또 해서 바다 아 또 누구냐 또 이쁜 애기가 나오네 아이고 왜이래 왜이러니 아이고야 이렇게 하라 여러분은 지금 라이트룸은 배우고 있으니까 포토샵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해서 색상을 이렇게 맞추는 거 흑백의 색은 이 정도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배우려고 그러면 또 며칠 동안 골머리 아프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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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윈도우 잠깐만요 안 돌아가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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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을 어 어 이렇게 해서 요 밑을 조금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또 다 이거 완전 다른 사진도 있어요 맞죠? 네 네. 이걸 제가 어제 아래에 깔아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이 밝은 거 하고 어두운 거 하는 거 딱 제외에요 사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밝은 부분 이 위가 밝잖아요. 지금 너무 밝잖아요. 이것도 약간 줄여요 이렇게. 줄여서 기능은 뭐 여러분 지금 안 배우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할 거예요. 보면 이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네. 이 사진이 본래가 필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찍는 디지털 카메라도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오해를 하고 계세요.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좋게 찍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뿐이에요. 네. 이해 되시죠? 네.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후보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찍는 것 반, 후보종 반이에요. 이게 안 되면 사진이 사진 같아 보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사진이 찍을 사 참진이잖아요. 참진을 찍는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아무도 감동 안 먹어요. 이게 뭐야 힘들어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왔던 세계적인 모든 사진은 이런 식으로 손을 다 본 거예요. 네. 이해 되시죠? 네. 이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필름 형태의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검은색의 양철판이 있고 검은색의 저 뭐라 그럽니까 기둥이 있고 일본의 아주 오래된 집 너머로 새로운 아파트가 서고 있잖아요. 건물이. 이 상태로 전시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아주질 않아요. 이 사진들 역시 이렇게 이러면 좀 그리면 됐죠? 네.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기둥 부분을 어둡게 손을 봐주는 거예요. 네. 필요 없는 이 부분도 손을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하늘 부분도 너무 밝으니까 조금 손을 보고 밑에도 약간 손을 보고. 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집중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사람이 오줌 오고 있어요. 노상방용.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된 사진이 원본이 이랬던 게 디지털로 찍어도 이렇게 찍힌다고 그러면 보셔야 돼요. 디지털로도 이 상태인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손을 보아서 사진 같이 만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도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필름이나 디지털 카메라 찍으면 요 상태로 찍혀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요 상태의 사진을 또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거만 해도 느낌 다르죠? 네. 그죠? 네. 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필름을 이렇게 찍혀온다. 디지털 데이터도 이렇게 찍혀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손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사진기가 좋으면 좋으면 이렇게 찍어줄 거. 지금 이 상태를 찍어줄 거 같지만 실제는 이렇게 안 찍어줄 거.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찍혀올 뿐이에요. 이거는 후보정 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후보정 하신 이후에 주변부를. 주변부. 그림자 있잖아요. 그림자 있잖아요. 희릉덕들은 그림자를 좀 살리셔야 돼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그림자가. 그림자가 검어졌죠? 네. 검어졌어요. 이렇게. 그림자가. 그림자가. 확인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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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도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있각. 네. 빨 heiß으니깐. 약간 죽여 줘야 돼. 좀더. 이 뒷부분만. 뒷부분만. 선택을 해서. 너무. 너무. Dartmouth. 들 뜨니까 요렇게 버닝 주변부를 버닝 그래야지 주변부를 버닝한다는 말 아시죠 예 보세요 미묘하게 차이나는거 보입니까 요런데 보면 어두웠다 밝았다 하죠 예예 이렇게 미묘하게 포관나지않을정도 제가 발음이 포관나지않을정도로 포관나지않을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 피사체에 집중이 되죠 피사체에 이 다 이렇게 손을 봐서 여러분이 모를정도의 안목으로 손을 봐서 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찍을때 이렇게 찍힌다 아 좋은카메라 이렇게 찍히는구나 천만에 맞습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게 세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도 보면 이 사진도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 느낌이 좀 그렇죠 이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이 먹지를 않았어요 검은색이 이것과 이거 하나가 딱 차이죠 네 일단 이렇게 돼야지 그림자로서 담배연기도 살아나지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여기에서 주변부를 버닝한다 그랬어요 주변부만 조금 어둡게 주변부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인문한테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주변부만 살짝살짝 표가 나지 않을 정도만 그러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돼요 어둡고 밝고 보입니까 네 확신으로 보입니다 이 일대가 이렇게 보이죠 어두워지다 밝아졌다 네 지금 이 상자는 약간 덜 뜬 상태잖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어두워지죠 그죠 아저씨의 표정도 확인이 나아지고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저씨의 느낌이 납니까 별로 안 나잖아요 네 이렇게 수를 보셔야지 아저씨의 표정이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데이터 자체가 작아요 작아서 이렇게 지금 깨지고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해됩니다 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칼라 해볼까요 칼라 하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아 이 사진 하나 더 해볼까요 말란김에 네 참 재밌잖아 네 재밌습니다 재밌죠 이것도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이고 검은 옷인데 검지 않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때요 다 느낌 다를 거예요 표정도 살아나고 그렇죠 네 요쪽도 해야지 사진이 사진 같아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진도 너무 밝게 하시면 안 돼요 하이티 사진 환하게 하는 사진 말고는 적당하게 콘트라스트가 붙어있고 어두운 것은 어두워지고 어두워져야만 사진이 사진처럼 보여요 이해되시죠 네 네 네 네 자 또 다른 사진 해볼까요 어떤 사진을 해볼까요 이 사진은 칼라예요 다 손본 거예요 이거 여성분 제가 잡지에 쓰는 사진인데 여성분인데 이게 원본이 아마 여기 있으려나 몇 번이지 6448 한번 볼까요 6448 사진 있는가 네 6448 아 여기 있네요 자 6448 사진 확인 이게 6448이에요 여러분 여기 라인에 집중해주세요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이 울통불통불통 하죠 예예 이분은 젊은 분이에요 그래도 라인이 울통불통해요 예 라인이 깨끗해졌죠 아 예 라인이 아주 갸름해졌죠 예 이게 다 그려 넣은 거예요 원래 이래요 어 이게 표정으로 사는 일이에요 완전 성형수술 한 거거든요 성형수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사람이야 예 그죠 이 사진도 이 사진은 음 6095네요 6095 한번 가볼까요 60 60 이 사진 없나 이 사진은 아 6분 92 6095 아 사진 없군요 어 다른 사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책 표지에 쓸 사진이에요 네 네 이것도 흑백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음 많이 다르죠 네 음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흑백으로 칼라를 했다가 흑백으로 했어요 이거 원본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본이 예 또 이게 몇 번이 이 이 이 이분의 최영준 선생님 사진 이 원본이 지금 이 안에 없네 아 완전히 이분 얼굴을 뜯어 고쳤어요 실제로 나는 한번 일단 아 참네 사진 데이터가 가만히 있어봐요 완제이트도 여러분 보면 아이고 진짜 놀랄 거예요 하하 이 사진은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자 자 이 사진이 원본 사진이에요 원본 사진 네 라이트가 얼굴이 기름기에서 번들번들번들 하면서 이렇게 돼있죠 네 이 사진을 손 본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아 무게 확 다르죠 네 네 이 사진을 네 이렇게 손 본 거예요 자 이제 크롭 한거죠 그죠 네 크롭 안할때는 이렇게 많이 열려있잖아요 근데 근데 색깔도 안좋고 네 그죠 네 이 컬러 사진을 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진을 찍을 때 잘 찍어야 돼요 포즈나 아 그 사람이 웃는거나 이런거 찍을 때 무조건 잘 찍어놔야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잘 찍어놔야 돼요 이게 보면 브릿지로 넘어왔어요 카메라로 하는 브릿지로 넘어왔는데 네 쓰지 마시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포토샵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예 뭐 이게 오늘 기능 공부하려고 부른건 아니니까 네 컬러는 완전 다른 느낌이 나요 그죠 흑배와 달리죠 네 색깔이 막 달라져 색깔이 흑배와 달리 보입니까 네 색깔이 아니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색을 레드를 레드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아마 라이트룸 하면서 배우실 거예요 네 제일 좋은 건 뭐냐 여기서 오토 누르는 거야 하하하하 이해되시죠 네 뭐 띠머니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포톤 눌러서요 포톤 눌러서 이분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안 믿니 이렇게 이렇게 아 괜찮은 것구나 그죠 느낌있죠 네 네. 여기에서 실제로 건버스 같은 거 다 지울 수 있어요. 건버스도 지우고 아주 깊은 주름도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세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얼굴만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좀 화사 하죠? 네. 이런 묵직해지죠? 자꾸 색깔도 달라 지면서. 네. 화사한 게 좋다. 묵직해지는 게 좋다. 이거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연륜도 있으신데 연륜도 있으신데 이걸 날라리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무기가 있는 게 좋아. 한 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블랙과 화이트로 변환해서. 이게 보면 레드 옐로우 그린 뭐 싸이아나 다 나와요. 이거 한 번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이렇게 보기만 따로 아시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보면 노랑은 노랑은 음비 또 색깔이 변해요. 이렇게 밝기가 변하고. 거기에 관련된 색만 변하는 거예요. 밝기 어둡기가. 뒤를 어둡게 할 것도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그럼 깊이가 생기죠. 뒤를 밝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앞에 뒤를 밝게 하면 여기에 인상에 이게 집중이 안 돼도 자꾸 뒤로 시선이 빠지죠. 이렇게 어둡게 해. 그냥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냥 해보면. 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해보면 알아요. 오케이. 느낌 왔어요. 그죠? 네. 그죠? 요거를 제가 사이즈에 따라서 10 곱하기 10으로 10cm로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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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다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썸네 칼라가 변환이 됐어요. 자 또 다른 놀이를 해볼까요? 예. 이 사진은 또 이 사진이고. 또 다른 거 있나 봅시다. 이것도 USB 드라이브에 선류 사진들. 선류 사진들. 내가 선류 사진들 보여드렸죠? 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 어둡게 할 부분은 어둡게 하고 밝게 할 부분은 밝게 해서 다 손을 부은 것들입니다. 그냥 카메라가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여기는 보면 선임은 화나고 여기 옆에 계신 선임은 어둡죠? 네. 이 선임만 화나게 한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네. 이 선임만 화나게 한 거예요. 본래 이 선임이 있는 자리도 이렇게 어두운 자리예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 선임이 뭐 이렇게 빛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프로의 안목이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우연히 들은 얘기예요. 우연히 책에서 읽었는지도 몰라요. 어릴 때예요. 아마 중학교쯤 됐을 때.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이름은 뭐예요? 햄릿 쓰고 뭐 이런 사람. 섹스피어 이야기 하십니까? 섹스피어의 초상화가 있어요. 근데 섹스피어의 초상화에 보면 섹스피어가 펜을 잡고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을 두 명의 천사가 바치고 있어요. 아기 천사가. 섹스피어의 손끝을. 그게 작가의 상환적이잖아요. 네. 어떻게 인간이 저런 글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스님은 되게 훌륭한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그래서 저는 이 스님을 되게 존중하고 존경해요. 그 마음이 작가의 의도에 나와서 이 스님은 손을 보지 않고 이 스님만 밝게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또 어떤 사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해요. 딴 데 가서 봐서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네. 지금 스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가 너무 뻥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후광을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후광을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후광을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후광을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네. 아우라를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넣을 수 있죠. 당연히. 네. 아니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아 스님 후광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보이니까 사진을 찍히지. 내가 그렇게 말하죠. 이해 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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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작가의 안목이에요. 작가의 안목. 네. 그게 작가의 상상력이자 실행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를 쓰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 이렇게 안목냐. 이 스님이 오늘 후광 받기 싫은 모양이네. 하하하하하하하 도인의 사진 찍으면요. 사진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사진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럴 때. 실제로. 아우. 그래요? 네. 느낌 다르죠? 네. 뒤가 확 하잖아. 네. 내가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말하면 어디든지 발설이 될 것 같아서.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며칠 있다가 프로필 사진을 하나 찍으러 가야 돼요. 네. 하하하하 프로필 사진을 하나 찍는데 내가 그분도 후광을 좀 넣어줄까 싶어. 하하하하하 그분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진값. 프로필 사진 한 장에 사진값만 천만원이에요. 천만원 값을 했으면 좋겠죠. 그걸 좀 넣어드려야지. 하하하하하하 오오. 하하하하하 사진 한 장에 천만원에 들어 봤습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은 그런 아저씨와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영광입니다. 하하하하 영광입니다. 하하하하 여기 보세요 사진. 이 느낌. 안광. 하하하하 그죠?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은 또 다른 안광이 있어요. 어디 갔지? 이렇게 찍겠다. 하하하하 여러분 이렇게 찍어 보셨습니까? 이 티물에다가 인물을 두고 이렇게 찍어 보셨습니까? 사람이 등짝이에요 다. 하하하하 무시무시하죠? 하하하하 카메라를 저렇게 찍혀요. 하하하하 이건 아니구나. 뉴욕에서 센슈럴파크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하하하하 센슈럴파크로 한번 가야 되는데 작년에 뭐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제 작년에 갔다 오고 보세요. 가고 싶어요. 이 사진 잘 보세요. 눈을 선생님들 눈을 개슴처레하게 뜨고 한번 보세요. 선생님 머리 뒤로 구강이 보입니다. 구강이 있네요. 조금. 맞죠? 네. 구강이 보입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좀 놀래요. 나한테 물어봐야 속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 스님 후광 보입니까? 당신은 안 보여요?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봐야 되세요. 하하하하 당신은 안 보여? 이렇게 하하하하 보인다 해야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것도 안 보이고 공부 뭐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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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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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전수 예지찰령 USB 드라이브에 뭐가 있는가 볼까요? 쿠바 네. 쿠바 사진 있는가 봅시다 하하하하 이거 아닙니다. 푸바 사진을 제가 열어드리기 손을 제가 봤어요. 안경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혀있죠? 예. 그리고 안경에 포커스가 맞혀있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 사진은 이 아저씨 말고 이 아저씨 주변에도 많은 아저씨 영주자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눈에만 포커스를 맞췄어. 그러니까 앞에 시계 포커스 아웃이죠? 네. 아저씨 눈 뒤로 가면 또 포커스 아웃이야 어깨너머. 맞죠? 네. 그러니까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손을 떨지 않는게 중요해.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보고 있는 쪽을 넓게 찍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맞죠? 네. 일부러 이쪽을 닫아놨잖아요. 이쪽이 많이 열려있고. 이쪽이 넓고 이쪽이 좁잖아요. 본래는 이쪽을 넓게 하라 그러거든.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란스가 딱 맞죠? 네. 그러니까 요 감각이 필요한거에요. 웃기지 마라. 책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요. 교과서밖에 안돼요. 단력사진. 그렇죠. 단력사진 밖에 안돼요. 이 아가씨는 쿠바에 가서 저랑 데이트해 둔 아가씨에요. 네. 되게 친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우리 호텔로 놀러와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와있으니까. 너 오면 내가 맛있는거 사줄게. 그래서 호텔에 가서 내가 맛있는거 사줬어요. 네. 여행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내가 이 아가씨하고 놀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삐져가지고. 이것도 보세요. 제가 이쪽을 열어야 될텐데 이쪽을 닫고 이쪽을 열어놨잖아요. 네. 이게 담배. 담배에요. 담배. 마른 담배. 아아. 그렇죠?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확대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가 괜찮으면. 보세요. 눈썹 살아있죠? 아 예. 이쪽 눈썹은 살아있고 이쪽 눈썹은 포커스 아웃이죠? 네. 한쪽에다 빛 맞춘거에요. 지금. 그리고 아니면 어두운 데라서 포커스가 어두운 데라서 이렇게 찍힌거에요. 네. 그럼 사부님 보통 이런거 찍을때는 조리개를 얼마정도 넣어놓고 찍으십니까? 네.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지박사님 사진찍을때. 네. 수정으로 찍어요? 자동으로 찍어요? 저는 그냥 APA, 그 애프로쳐, 그 조리개 우선 모드로 해가지고 찍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때요? 한 번씩 제가 물어볼게요. 영상 열어서. 수경선생님 어때요? 뭘로 찍으세요? 자동으로 찍으세요? 수동으로 찍으세요? 네. 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네. 여기 꽃의 배경을 뭉갠다던가 그러면은 아파처 밸류, 아파처에다 놓고 찍고요. 또 아니면은 주로 매뉴얼로 찍는데 급할때는 그냥 뭐 또 저기 스피드 모드에다가 놓을 때 그때그때 다른데 아파처 모드에다가 찍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인각 선생님은요? 네. 저는 조리개 모드로 찍습니다. 조리개로? 네. 주변에서 또 다른 분이 아 이건 매뉴얼 배워야 된다 막 이래서 제가 해보다가 다 완전 망치고 아파처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조미셸 선생님은요? 저는 그 스트릿 포토를 할때는 그 아파처 그 뭐야 그 우선으로 놓고요. 네. 그냥 이게 좀 매뉴얼로 찍을 때도 좀 있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피카츄 선생님은요? 피카츄 선생님? 마이크 키세요. 갑자기 왜 안되지? 됐어요. 말씀하세요? 저도 매뉴얼을 찍습니다. 선생님은 왜 매뉴얼을 찍어요? 갑자기 오토넷이. 저는 사진기를 배운 지 얼마 안됐습니다. 아. 그래서 매뉴얼을 찍으세요? 네. 우리 저기 홍기준 선생님은? 홍기준 선생님. 아. 저는 지금 매뉴얼로 찍고 있거든요. 내 매뉴얼? 내 매뉴얼을 찍어? 그. 선생님 알려주셔서 오토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카메라에서 홍기 그 저기 뭐야 조리개 모드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오토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제일 편한게 지금 매뉴얼 모드가 좀 편하더라구요. 선수다. 뭐 매뉴얼 모드가 편하더라구요. 선수다. 뭐 매뉴얼 모드가 편하더라구요. 선수다. 아니 근데. 선수다. 선수다. 좀 하나도 소리가 안들리시나? 민속님! 박민속님! 백민속님! 정원의 소리가 안들리나봐. 잠시만요! 제가 카메라 들고 올게요. 자 한번 또 시작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이 왜 나왔을까요? 수동으로 쓰는 것이 불편하니까 저희 같은 프로나 아마추어들이 카메라 회사에다가 야 이거는 자동으로 해라 이거는 자동으로 해라 수없이 권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자동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착륙할 때 특히 착륙할 때 조종사가 운전하는 것도 있고 오토 모드가 있대요 자동 모드가 그런데 조종사가 운전하는 것보다 조종해서 내리는 것보다 오토로 내리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내린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거의 다 일반 조동사들이 거의 다 수동으로 자기가 조종해서 내린대요 이유인즉슨 그것은 이유인즉슨 만일 하나 자동이 고장 났을 때를 위해서 끝없이 숙련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착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이 훨씬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밀하게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착륙할 때 보면 땅에다 쿵 쳐받는 놈들 많잖아요 비행기가 뚝뚝에 쿵 내려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카메라의 자동과 여러분이 찍는 수동과 어느 게 더 정밀하게 잘 찍어줄까요? 당연히 자동이겠죠 당연히 자동이에요 수동으로 찍는 것은 수동으로 찍으면 조류에 맞춰야죠 핀 맞춰야죠 그죠? 비사체에 집중해야죠 뭐 한 번에 여러 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토포커스에 손떨방이라고 손떨림 방지 시스템도 키워놓고 자기가 손 안 떨려고 카메라를 나무지게 치고 노출도 카메라가 알아서 해주고 포커스도 알아서 해주고 손도 안 떨게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비사체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네 자동으로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너무나 원숙하게 착륙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비사체에만 집중해서 구도만 잘 잡아서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수동을 찍으냐는 거예요 수동을 쓰라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수동으로 쓰라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런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선생님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렇게 대답하고요 찍을 땐 자동으로 찍으세요 아니 자동으로 찍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동으로 찍는 법에 대해서 자 여러분 카메라를 보시면 모드가 다 있을 거예요 모드가 아니 보이나 모드 보이죠 예 보입니다 모드가 여기에 제가 보니까 P도 있고 저는 지금 P로 해놨어요 P는 Apache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에요 스피드가 아니에요 네 카메라 제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네 김수경 선생님 카메라도 프로그램씩 있을 거예요 맞죠? 네 있어요 당연하죠 전부 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생님들 다 네 박미성 선생님 들려요? 선생님 말이 안 들려? 박미성 선생님 말이 안 들려? 마이크 키세요 전화기 마이크 키세요?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뮤트가 됐더라고요 안 들렸어요 계속 선생님이 뭔가를 잘못 눌렀겠지 그렇겠죠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 다 했는데 이제 끝나서 우리 갈래요 집에 아 아 또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나중에 지금 아니 지금 할 거야 지금 본방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카메라가 자동이 훨씬 잘 찍히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연구하고 만들어 놨는데 왜 수동으로 찍냐고 자동으로 찍으시라고 그와 더불어 그와 더불어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건 A니 S니 패초니 스피드니 그런거 놓고 찍지 마세요 프로그램을 놓고 찍으세요 뭐로요? 프로그램 아 프로그램 피해가 다 있잖아 카메라에 네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다고 하면 두 가지를 만질 줄 알아야 돼 하나는 프로그램을 놓고 제가 지금 했더니 지금 이제 이소 400에 이 카메라가 지금 잘 보입니까? 네 네 뭐가요? 아이소요? 아이소 아이소 400 네 이거 왜 안 보여 괜찮아요 아니 보여주고 싶어요 하하하하 5.6에 30분에 1촌가 돼있죠? 네 5.6에 30분에 1초 그리고 이소가 지금 400 돼있죠? 네 근데 지금 프로그래밍 때 P가 돼있죠? 네 P가 돼있습니다 P가 돼있죠? 여기에서 조리개치를 바꿀 수 있어요 사타 스피드나 조리개치를 아아 예 예 바꿀 수 있죠 바꿔지죠? 예 예 선생님들이 쓰는 카메라의 집게 손가락 앞에 있는 다이얼일 수도 있어요 대개가 아니면 뒤에 있는거일 수도 있고 앞에거 아니면 뒤에거에요 카메라마다 달라요 예 프로그래머를 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래머를 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래머를 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래머를 놓은 상태 여기 다이얼이 있죠? 네 그리고 뒤에도 다이얼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죠? 네 반려를 움직이면 오페초가 움직여요 조리개가 음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자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리개를 1.4로 놓고 싶어 저걸 또로로 돌리면 1.4가 나와요 예 네 셧터 스피드 무슨 일인지 빨라지게 세팅되어 있어요 연동되게 돼 있어요 네 노출은 하나도 항상 올바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이해 되세요? 한번 말씀하신 거 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선생님 저기 박민성 선생님이 앞에 다이얼을 돌리면 조리개 조리개 값이나 샅터 스피트 값이 바뀌죠?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네 뭐예요 그게 수사가 바뀌죠? 네 선생님 다 카메라 들고 오세요 카메라 다 들고 카메라 들고 오세요 제인 박 선생님 카메라 들고 오세요 홍길동 선생님 카메라 들고 와 다 있어? 와 직이네 카메라 빵빵하네 네 네 피카조 선생님은 카메라 뭐 쓰세요? 800D요 800D? 네 카메라 쓰신다 어 그 카메라를 다 프로그램 P로 나와보세요 P로 자기국의 다이어를 맞습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씨로 놓으세요 권영재 선생님 프로그램 오케이? 아 예예 저는 그 프로그램 자주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전부 다 마이크를 켜도 잡음이 없다 지금 신기하네 그죠? 계속 네 또 테이트를 하나 봐 저 구글 밑에서 네 요즘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구요 해야지 지금 먹고 살려면 그렇죠 왜 우리 모아고 장치를 하라고 그래 지구들이 해야지 자 다 P 나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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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박 선생님 네 네 네 제인박 선생님 지구네 네 네 네 네 다 키세요. 개인 박사님 스피크 앱 키세요. 저는 안 바뀌네요. 조금 바뀌는 듯 하더니 안 바뀌네요. 제가 카메라를 바꿀까요. 지금 밝은 데를 보고 해보세요. 밝은 데를 보고. 카메라 렌즈를 밝은 데를 향하게 해서. 지금 어두워서 그럴 거예요. 밝은 데를 향하게 해서. 아 예. 살짝. 예. 살짝 바뀝니다. 살짝 바뀌는 게 아니고 숫자가 바람 바람 바뀌지. 피탈초 선생님은 어때요? 안에 바뀌어요? 잘 바뀝니다. 네. 네. 잘 바뀌죠? 피탈초가 바뀌어요. 네. 그죠? 그럼 지금 조리개가 얼마든지 있어요? 피카츄 선생님? 조리개가 얼마든지 있어요? 네. 조리개요? 네. 밝은 데를 보고 하세요. 밝은 데를 보고. 밝은 데를 보고. 조리개 얼마? 아 이게 뭐야. 이게 5.6이라고 써 있는 게 조리개인가요? 네. 그게 조리개예요. 그걸 보고 밝은 데를 앞다이아를 돌려보세요. 어떻게 바뀌나. 이거 말고 손으로 돌려볼까? 안쪽으로 돌리면 올라갑니다. 얼마? 8, 10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 윤희나 선생님. 네. 윤희나 선생님 그렇게 됩니까? 저 지금 충격받았습니다. 왜? 아니, 진짜 너무 밀려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피가 뭔지 몰랐거든요. 어? 어, 그렇구나. 피가 피어오니깐 어후...그동안 피... 어우 너무 바보처럼 살았는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헤이헤이 자 여러분 프로그램을 놓고 카메라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카메라를 밝게 세팅하거나 어둡게 세팅하거나 상관없이 ISO가 높아지든지 상관없이 프로그램에 놓으면 백발백중 사진이 찍히게 되어 있어요 포커스도 오토 포커스도 오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피사체에만 집중하면 돼요 피사체에만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프로그램에 놓고 다이아를 돌려서 아 뒤에 포커스를 먹이고 싶다 그러면 다이아를 돌리면은 2.8, 1.4 이렇게 열리죠 다이얼이 예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커스를 먹으면서 노출은 적정 노출이 되는 거예요 포커스는 포커스대로 묶고 핀트는 핀트대로 묶고 노출은 노출대로 적정 노출이 되고 조리개는 조리대로 알아서 쪼아주든지 열어주든지 하고 조리개의 연동에 따라서 차타 스피드가 연동해준다는 거예요 네 피사체에만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깐 자동으로 찍으라고 P로 네 오케이 이해하셨죠? 네 네 자 여기에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인간은 보통 세 개는 기억해 여기서 하나 더 하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하나 더 해요 하나 더 해요? 그럼요 알겨주세요 네 학구열이 불타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분 동안 3분 동안 선생님의 카메라를 가지고 P 모드에 놓은 상태에서 조리개를 앞에 다이아를 움직이면서 실습해보세요 아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몸에 익히셔야 돼 해보세요 밝은 데를 보고하세요 밝은 데를 그래야지 조리개가 많이 움직여요 방구청 선생님 밝은 데 보고하세요 밝은 데 보고 전등 보고 전등 보고 천장에 전등 보고 여기 앞에 스크린이 있네요 그러면 훨씬 다이아리 움직이는 양이 많아요 제가 3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